메타인지 온! 탐구하기 우주에서 본 지구는 파란색, 초록색, 갈색 등 여러가지 색깔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워요. 지구가 여러가지 색깔로 보이는 이유는 다양한 자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지구를 이루고 있는 자연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구는 바다, 땅, 산, 빙하, 공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양한 자연의 색깔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지구가 돼요. 평평한 땅에 높이 솟아있는 산, 오랫동안 눈이 쌓여 단단해진 얼음 덩어리, 빙하, 바다나 강을 제외한 평평하고 넓은 땅,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물, 바다,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산소와 공기. 아하! 지구는 땅, 산, 바다, 빙하, 공기로 이루어져 있구나!